아이작 아시모프 1920년 1월 2일에서 1992년 4월 6일 미국의 SF 작가, 생화학자, 과학 해설자 전공은 생화학이었으나 전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광범위한 과학 일반에 대하여 뛰어난 해설자로서 유명하다. 또 수많은 SF 작품을 발표한 미국 SF계의 제1인자로서 특히 미래사회를 묘사하는 데 뛰어나다. 미국의 SF 작가, 생화학자, 과학 해설자 러시아 페트로비치 출생 어려서 미국의 이주, 귀화하였다. 전공은 생화학이었으나 전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광범위한 과학 일반에 대하여 뛰어난 해설자로서 유명하다. 또 수많은 SF 작품을 발표하여 미국 SF계의 제1인자로서 로봇이 발달한 미래사회를 무대로 하는 작품이나 광대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인류의 모습을 묘사하는 미래사 SF를 장기로 하고 있다. 대표작은 파운데이션 우주기류 강철도시 벌거숭이 태양행복의 별 및 소행성의 약탈자 등이고 그 밖에도 저서가 많아 모두 약 200권에 달한다.